아이언클르드 처리 흠 이히이 카드 빠형 오졌다 심지어 체력감 푸라 아 빠형으로 다시 체력 채우면 된다 문노 타격용 인형 와 정 선액 고기름 난폭 산타격 거지같은게 어허 분노용 분노만큼 좀 전투장비 마 du 날 거 ER 바라보리 분노가 이번 달에 잡혔어야 했는데 뭐야 세대 코스살기군 오리 할레콘 알팔컷 타이거 오버컷 방화 꺼지셈 아클은 그딴 허접한 카드 안쓴다 나는 아이언 클레드 엘리트 찢고 부순다 찢고 부순다 아이엠 아이언 클레드 맨 아이엠주 꺼져 무감각 지옥검 절대적인 힘 무르감객 무감각 강화할까 아니면 음 오 형 죽은래 쎄네 선동화 형 진정한 끈기 무감각 글라 까불린 빼암 잘 자냐 하차는 약 올려서 빼암 아이츠 에센 세상에 이런 딜이 빠바빠빠빠빠빠빰 빠바빠빠빠빰 음? 그로꼬라지 던 던던 던 던져 왜케쌤? 무적 무적이냐 지옥불이냐 지옥불이요 엘리트 다 뒤졌다 얏 일로와 엘리트 세마리 오케이 고 고고고고 고고고 빠악 다음 의식용단검 화영이 세다고 그래도 내가 더 쓰지 화 참호 참호 참 참호 유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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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에 좋은 유황 유황 정신환 3턴에 연타면은 75딜인가 소상 취약 다 걸리고 75딜 이러면 취약 때문에 100딜 넘게 오겠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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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으아 이쁘다 아니 왜 이거 사겨 요즘 그램린 리더 게임 왜케 잘하는지 쟤한테 터진게 한두번이 아니야 고기 이도류 유호함 왜 쓰냐 적한테 힘 안주고 나만 이식 올리는 카드도 있는데 재구성님 이펙트 로그아웃 어 드로 조저네 야 이르뎀 아 이 고통났으면 큰일날뻔 했네 잠깐만 아 근데 이거 구하일 주스 진화 뭐래 시계 아 쓰레기 이벤트 진짜 비친거 아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서울에서 넉넉넉한게 아니 저 미친 그램 린 리더 왜 자꾸 아까부터 나한테 아니 나신 왜 도와줘요 으아아아 현돌 시애는 시시하지 유황 시애 정도는 돼야지 드로꼬라지 아니 드로꼬라지 사실 여기서 빠지는거 너무 안좋은데 사실 내 길대가 아님 집을 안방해 죽이는 상산함 규정 솔직히 자가소리도 밀집 미래에서 힐 더 해줘야한다 아클은 기본 유물도 힐이면서 사신이 있는 만큼 더 피 채우는거 개사기 같다 으 아니 요즘에 디펙트 단은 왜 이렇게 많음 고생 고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먹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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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을 게 뭐 분노밖에 없네. 분노해라 아크라 어사혈. 안녕하십니까. 파격 한방에 납작해진 고아도자. 화도자한테 유황 개꿀이네. 먹은 거 다 배틀 뻔했네. 안타 격돌 대검 아니 대검 강화해달라고. 다시는 언제쯤 따서 갚을 수 있지. 다시는 언제쯤 따서 갚을 수 있지. 따서 갚을 수 있지. 따서 갚기 전에 무얼의 시계가 죽일 것 같은데. 얘는 뭐래. 얘는 뭐래. 어, 발굴이다. 발굴. 발굴. 다음에 좌우는 양이nehmer가 웃을 수도 있지만. billions 좀 tease. 혼망해라. месяца 발굴. envelop urgently 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호거의 시가 고 enjoyable. äd beginnings에서부터 보였어요. 아이고 세상에 아유 리스트지님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먹엄 생촉을 언젠 먹엄 뭐? 범 한 200딜 밖에 안나오네 지옥불 킬각 나오나? 나온다 너무 약해 돋고 돋고는 좋다 파열 하나 더 파열 하나 더 할만한데 쥬로가 더 있어야겠지만 명불꽃 명불 어퍼컷 어쩔 병불 병불에 사신이나 포싱 넣어놓는 것도 타이밍 잡을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해쪽 같은 거 봐야 되니까 근데 그냥 안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 틈 음 어쩔 병불꽃 병번개 난관 극복 위압 난관은 써야지 위압도 살까 위압 싼데 위압 너무 싸 아이고 사혈 사혈 펜촉 소돌 가자 아니 소수는 뭔데 기분 나쁘네 아 음 펜촉 사이려고 했었는데 더 중요한 걸 신경을 못 썼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돕고 살려주세요 아 네 대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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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마저거 땅에 떨어진거 아무거나 주워판다니까 비싸게 받고 파는거보다 사는게 더 잘못한거 아닐까 절점 깎아야겠다 배검 딜 왜케...나서 배검 딜 왜케...나서 사실 어디가냐 여깄네 안녕 체력은 잘 차네 물론 심장전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겠지만 빠...생 뭐야 왜케약해 왜케약한 빠...생 흠 약화 걸려서 그렇구나 저렇게 약하네 흠...뭐 흑쑥사드 무광각 나왔어야 했는데 대로가 너무 안좋았어 대로가 너무 안좋았어 온박 지금 왜줌? 빠락 물조약 하락도 러블리한데 여기서 어차피 사 신으로 풀피 만들 수 있으니까 상관없음 라고 할 뿐 아 뭐야 살살해 아 불피 못췄네 도박군 징끈 폼멜 흘네 흠 흠 유황이라 막기 힘들겠지만 방어 플랜은 있어야 그렇지 폼멜 타격이 날 수도 있고 결국에 드로이득을 보는건 폼타 밖에 없고 흘네나 징크는 드로이득은 못보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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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달팽이 주제 달팽이 주제 달팽이 관리 아니 내 사열 자 지옥불 시계 한번 갈길라 그랬는데 어우 살살 합시다 이야 그저 상트가 영클래그 심장 어케 잡지 필요한 파츠가 안 모인 것 같은데 무장해제 어디갔냐 심장 몰룸하고 무장해제 어디갔어 주워 으아 말고 임마 무장해제 어디갔냐고 내 무장해제 어디갔어 무장해제 어디갔어 무장해제 어디갔어 부장해제 어디갔냐구 딱되라 아니 깎아털 쓰레기 게임 난관기사 전체 왜 창보다 방패가 세게 때리냐구요 모순이니까 난관기사 전체 전체 할수있는게 하나도 없냐 재우70대리아 미슨 낙지나갔나봐 치약나올거였으면 빨리 먹었어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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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나갔다 근데 상태 이상 못 없음 안타맞고 아 미친 사열 어디갔냐 아 몸풀기 몸풀기 뭐야 아 이 뒤지게 생겼는데 몸을 왜 풀어 이걸 막네 이거 단타면 깨진거 아님 연타면 뒤짐 아 연타면 머쓱 단타였으면 도꼬로 비볐을텐데 비볐을텐데 뭐야 바꿔줘요 아이 뭐야 아이 깃발 드로가 무지간에 쓰레기같이 났네 노답 내가 저래서 도션을 쓴거였구나 도션을 쓴거였구나 도션을 쓴거였구나 빌개쓰네 두천째 포션 먹고 어둠의 족쇄 두번쓰면 깰수있나 지옥불 때문에 여기서 포션을 빼야되는구나 여기서 포션 빼고 아 지옥불 남겨놔야겠다 지옥불 남겨놓고 돌려서 무광각 잡고 지옥불 남겨놔야겠지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서... 저게 나왔었지... 어퍼컷이... 왜 안 나오는 것 같지? 여기서 어퍼컷 나오지 않았음? 어 그래. 이렇게 맞고... 이제 발굴로... 아 이게 미렛이지... 발굴로 연타 한 번 더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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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도꼬라서 당근 건은 맞아도 됐다. 무색포션이... 삼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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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22년 2월 2일 응 내가 이겼어 꼬메 넣어줬어 쓰러리였던 사람님 33 감사합니다